2022년 10월 16일 파트2부터 17일 자 이들의 엘클라시코가 있었죠? 나이는 비슷하지만 엘클라시코의 박힌 돌과 굴러온 돌 결과는 박힌 돌의 완승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사빈의 안첼로티에 비하면 그저 애송일 뿐이구요 팀으로서도 레알의 완승이었습니다. 레비로서는 혹독한 첫 경험이었어요. 자 현재로서는 레알에 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리의 1위 나폴리 주중 챔스 연파로 분명히 어려움이 따르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승리를 따냈죠? 올시즌 무패 플러스 10연승을 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꾸역꾸역 이기며 상위권에 위치한 디펜딩 챔피언 밀란도 역시 올시즌도 우승후보예요. 반면 베로오나는 강등권으로 주락했습니다. 그보다 더 밑바닥을 깔고 있는 산푸도리아의 신임감독 대한스탄고비치 인텔의 트래블 시절 스승 무리뉴와 다시 만났죠? 로마의 주장 펠레그리니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일단 순리대로 더 강한 스승의 팀이 승리 자 그럼 발롱도로 시상으로 돌아옵니다.